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과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료 끝났어요 신경치료 끝나고 내일모레 또 와야 되거든요 지겨워! 언제 끝날까요? 이번 달에 끝날 것 같아요 얼른 차를 찾아서 집에 갑시다 마취 풀리면 이거 아플 수도 있다고 해서 주차해놓고 약국 들려서 타이레넌을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마취 풀리면 아플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었어요 지금 마취 해가지고 땡땡해 땡땡 저는 손 세정제로 이거를 쓰거든요 몽글몽글 거품 비누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얼른 사와야 돼요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중요해요 한 두 개 사다 놔야겠어요 이것도 목욕타월, 샤워타월도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풀도 일어나고 이런 거 너무 오래 쓰면 안 좋잖아요 거품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하나 장만해 봐야겠어요 신났어 얘가 지윈 안 잡고 야 정신 차려 니 지윈 나야 야 얘 똑바로 해 너무 이렇게 너무 나갔는데 니 지윈 나라고 얘가 아니라 나를 잡으라 얘 봐라 너 밥 주는 거 나야 생각 똑바로 해 야 나 다른 사람은 무서울 거 같아 진짜 좋아 고맙습니다 네 뭐야 뭐야 색깔 이쁘다 산딸기랑 사이는 둘 초점은 안 맞지만 색깔은 보여 사 놨어 사 놨어 두 개를 사놓자 두 개 가자 그리고 뭔가 또 사야 되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저품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 하나 장만해 와야겠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가자 맨날 이곳으로 이제 가서 다른 거 보고서 경우를 달려주시는데 넌 안 잡니? 응 야 널 안 잡는데 너를 잘 안 잡는데 얘가 너랑 안 신하니? 아직 안 신하니? 아까 사람이 많아서 얘가 낯설었나구나 아 낯가리는구나 까다로운 시기 하하하하 아 소희야 나 안 산 거 생각났어 아 나 이거 샤워타월 벗꾸려고 그랬거든 이걸 안 샀어 어째서 그거 뭔가 찜찜하더라 아 얘는 그래도 채워놓았어요 뭐 하나 근데 사실 급한 건 그거였잖아 맞아 급한 건 얘였지만 내일 들어올 때 사 놓은 거 같아 나 이 곰 놀이 잠옷을 입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낯설어 왜? 되게 곰이 많은 옷을 입을 일이 없어 나는 잠옷 무늬가 다 땡땡이 체크 아닌 민무늬란 말이야 그런데 곰이 외국인들 크리스마스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털 많은 아저씨가 곰 놀이 잠옷 입고 있는 거 알지? 지금 그런 기분이야 나는 옆에 이거 크리스마스 남뉘 같아 잘 어울려?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 하는 거야 아니 테이프가 있네 잘하자 자체 줌이 나온 좋다 좋다 맛있겠다 채팅하자 짭짤 소리가 너무 좋다 장갑 끼고 있는 거 같아 장갑 너무 좋은데? 괜찮을 거 같아 응 우와 잘 까졌어 나도 그거에 우와 그런 거였어 그 쾌감이 느껴졌어 자 곰 놀이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와 좋디 곰 놀이 아저씨와 함께하는 굿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우리 윙하기 잘했다 너무 맛있다 나 근데 윙만 모아놓은 거 보면 항상 생각해 얼마나 많은 닭이 먹을 향이 많이 남겨요 미안 미안 뜨거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매워? 응 안 매워? 매콤 느낌이야 응 나 매운 것도 잘 못 먹어서 딱 맛있는 느낌 음 약간 나초 소스 같기도 하고 맛있어 오 매콤해 그래서 많이 말고 조금씩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어 몇 시? 소이 왔어 귀여워 이렇게 음성으로 카톡 보내본 적 있어? 응 응 이거 한마리 하는 게 진짜 편해 뭔가 얘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두 번이라는 느낌인거잖아 간단한 말은 좋겠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길어지잖아 응 대박 진짜 이게 요거트 헐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 채반이 있냐? 산딱이 나무에 달려있는 거 따서 바로 먹으면 좋겠어 응 그래? 썼었었었지 귀엽지 그게 뭐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낫길래 어 토끼 한 마리 어디 갔지? 이상하다 여기 있었는데 초코 초코칩 버터 이거를 같이 먹으면 와 와 왜 저래? 뭐 먹은 거 아주 되지? 맛있어 근데 초코랑 버터랑 얘기하지 않았어? 아 맛 아 나는 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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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년 아니야 그거는? 아 아까 표정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표정이 진짜 이랬어 내가 애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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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요거트랑 되게 잘 어울려 먹어봐 단맛이 부러운데 응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린 거 너무 모양이 있으면 하나하나 먹고 싶은 그런게 아 뭔지 알아 섬유 섬유 섬유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대충 순삭했네 맛있어 너도 자궁 초음파 6개월에 한 번씩 받아 맞아 한 번 엄청 오래 기다려 그러면 예약도 안 돼가지고 가서 기다려 진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한두 시간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나 잔 적 있어 후원 요런 가사 깜짝이야 쟤 깜짝이야 으응 너도 뭐 난 둘 둘 둘 둘 셋 너도 둘 너도